꿀젤리입니다 단동정상으로 못쓰겠더라구요 그래서 열 사운드 망할 때가 좀 많아요 시작!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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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리디입니다 오늘은 노랑가오리 애입니다 이지가 구할 수 있는 데를 알려줘가지고 이렇게 구해봤구요 얘는 가오리찜인데 가오리찜은 제가 한게 아니고 배달시켜서 좀 더러웠습니다 얘는 노랑가오리 애 그리고 노랑가오리 애 구이 음료는 소주 소주 먼저 짠 얘가 노랑가오리 애 얘를 고춧가루 소금 찍어먹는게 맛있다고 그랬거든요 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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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죽이 소스 모짜렐라 네.. 얘는 크게 크게 자른 거 사실 좀 무섭다 맛있다! 제가 이걸 400g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 욕심만 넘쳐서 800g짜리를 주문을 해버려가지고 400g에 갖고 왔는데 한 200g만 있어도 소주 두 병도 딱 쫄깃쫄깃 어우 이건 퓨어 버터를 씹어 먹는 것 같아요 버터를 상온에서 말랑말랑하게 녹인 다음에 씹어 먹으면 이런 맛이 아닐까? 근데 구운 건 거따 비린내를 첨가한 거야 그래서 구운 건 못 먹겠습니다, 사실 가오루찜이 너무 맛있잖아 가오루찜이 너무 맛있잖아 가오루찜이 너무 맛있어 큰일 났네 이거 먹기가 싫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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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생애까지는 먹을 수 있겠는데 구운 애는 못 먹겠거든요 아앙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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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우상 쓸 수 있으려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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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먹을 것 같애요. 아니 생각보다 더 기름지고 훨씬 느끼하구나. 그러면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어. 오늘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저랑 구독 부탁드려요. 오늘은 여기서 하이! 리뷰입니다. 오늘은 우대갈비 우대갈비에다가 비빔면 홍비빔면입니다. 요거 추천 있어서 들고 왔구요. 트롤..트롤 맥주? 처음 먹어보는 레몬 맥주에요. 맥주 여기 잠시 둘게요. 일단 우대갈비 고추냉이 소금 딱 올려가지고 오구 오구 음 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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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진짜 맛있습니다. 오구 너무 맛있어 오~~ 맛있다 맛있다 얘는 명이나물쌈이에요 명이나물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참기름 소금 참기름 소금 정도? 너무 맛있어 참기름 소금 참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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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포기 오징어 Lawrence's 레몬 통통 비벼루베리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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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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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비계약 깔끔하지 못하다 음~~ 네 잘 먹었습니다 여기 붙은 고기는 제가 이거 조금 더 부어가지고 뜯어먹을게요 갈비는 당연히 맛있었고 비빔면 추천해주신 거 진짜 맛있었어요 약간 물 많게 해서 먹는 스타일인데 매콤하기도 하고 간도 세고 진짜 좋았고요 명이나물이랑 고기랑 먹는 게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고 오늘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려요 오늘은 여기서 하이 리뷰입니다 오늘은 꿀젤리입니다 크로플이랑 구워먹는 치즈랑 같이 준비해봤고요 이거? 음료 아메리 얘가 꿀젤리인데 조금 무서워요 이렇게 거든요 이렇게 거든요 일단 먹어볼게요 됐습니다 Holz 치즈에 치즈에 아니 예쁘긴 진짜 예쁘다 꿀이 막 진짜 단데 꿀이랑 먹으면 또 먹을만한 것 같기도 하고 치즈를 두 장씩 먹어야 돼 이렇게 치즈가 이게 뽀득뽀득하다 치즈 꿀 샌드 치즈 누가 이런 거 여기 시켰냐. 고춧가루 오늘의 fashion 에서접 Avengers 입안에 가득 Martin dedication 눈 봐주세요 게자들 굳이 굳이 혀가 달아서 혀가 아픈 건 처음 느껴보는 것 같애 혀가... 뼈는 아픈 입이 더 맛있었어요 만나서 먹어야지 혀가 당황한 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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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 예쁘긴 진짜 예쁘다 치즈랑 먹는 게 그나마 제일 제일 좋습니다 되게 구소해서 꿀이랑 잘 어울리고 맛뿌리랑은... 약간 혀가 멍한 느낌? 아프진 않아요 아프진 않은데 혀가 멍한 느낌이 나고 입 주변이 다 멍해져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제가 원래 이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 브라운 치즈 머플은 뒀다가 제가 나중에 먹을게요 지금은 맛있게 먹을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약식 마라탕을 먹던 중이었고요 발 확인을 해봤는데 단독 영상으로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리얼사운드 망할 때가 좀 많아요 망한 것 중에서 그래도 얘네는 언젠가는 쓸 수 있겠다 싶은 것들 좀 모아놨거든요 얘네랑 같이 해가지고 망한 영상 그냥 족집을 만들어 버릴 거야 아무튼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라탕은 바로 이 전주에 했고 이게 비주얼이 솔직히 별로라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럼 다음 주에 봐요 빠잉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